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뷰 요정 리남이 왔습니다 원래 매주 수요일마다 저는 이 블로그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올라오지 않았죠 그 이유가 요즘 이렇게 머리 자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좀 바쁘다 보니까 한 번만 쉬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 힘내자 힘내서 찍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에요 아마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면 한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힘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만들고 오늘 올리는 따끈따끈한 영상이니까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요 응원과 댓글은 항상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람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포털사이트에 내 블로그를 등록하는 방법과 함께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검색 등록 아마 이미 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나름 강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냥 사이트 등록을 해야 검색이 된다 라고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겠죠 사실 블로그 등록을 안 해도 어차피 네이버와 구글에서 내 블로그의 글을 잘 가져가요 그럼 왜 가져가느냐 티스토리는 다음 소속이라 어떠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네이버와 구글은 다른 서비스다 보니까 어떠한 업데이트를 했을 때 바로바로 수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티스토리 대란이 이런 경우에요 이 티스토리 대란이 뭐냐면 작년에 티스토리 블로그 주소가 http에서 https로 바뀌었어요 이걸 보완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서 대부분의 블로그가 지금 네이버에 노출이 안 되고 있죠 아마 지금 새로 만든 블로그들도 대부분 노출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웹마스터 도구를 잘 이용했다면 네이버에 내 블로그를 노출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 블로그는 잘 노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누락이 된 블로그는 다시 나오게 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지금 저도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혹시 성공하게 된다면 이 채널을 통해 이야기 해 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복잡한 거 말고도 내 블로그의 글을 잘 수집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수집해 갔는지 수집되지 않고 있다면 대체 언제부터 수집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꼭 등록을 해보시고 연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의 등록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웹마스터 도구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웹마스터 도구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다가 내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엔 지금 HTTPS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티스토리는 HTTP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HTTPS 내 블로그 주소 입력해 준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되겠죠 추가를 누르면 또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이 사이트 소유 확인은 지금 등록하는 그 사이트가 내 사이트다 라고 알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파일 업로드와 태그가 있어요 이 파일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얘를 누르고 파일을 받은 다음 호스팅 서버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티스토리 포스팅 서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워드프레스 아니면 개인 사이트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파일 딜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올리는 거고요 우리의 티스토리는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HTML 태그를 눌러서 이 메타 태그를 복사해 주면 돼요 이제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헤드에다가 넣어주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내 블로그 스킨 편집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HTML 편집 아까 헤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 헤드부터 여기 슬래시 헤드까지 이 사이에 아무데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적당한 자리에 넣어주고요 이때 나중에 이 코드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느낌표 하나 있고요 이러면 지금 얘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주석 처리예요 앞만 써도 반영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넣어주면 더 알아보기 쉽겠죠 다 했으면 적용을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내 사이트가 나타날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가요 그러면 RSS 제출이 있죠 얘를 눌러서 저는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또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내 블로그의 주소를 입력해 준 다음에 뒤에다가 슬래시 RSS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해줘야 내 블로그에 있는 글을 더 잘 수집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보면 사이트맵 제출이라고 있어요 얘도 RSS랑 비슷한 용도인데요 사실 이게 대형 사이트가 아니면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지금 이걸 등록한 블로그가 있고 안 한 블로그가 있는데 뭐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있으니까 혹시라도 등록을 하고 싶다면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얘를 만드는 방법은 설명란에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 주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Always로 바꿔주고 만들어주면 돼요 시간이 넉넉할 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주고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아무 글에나 이 파일을 올려주면 돼요 이 글에다가 여기 있는 파일을 눌러서 파일 선택을 눌러주고요 방금 받았던 그 사이트맵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발행이 됐죠 이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요 여기 보면 지금 제 블로그 주소가 써있잖아요 여기까지 슬러시까지 그럼 일단 붙여 넣어봐서 그 뒷부분부터 복사해가지고 넣어주면 확인을 누르면 등록이 끝났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일단 할 건 다 끝난 건데요 마지막으로 내 사이트를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수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에 들어가서 웹페이지 최적화 그리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확인 그러면 다 체크가 되어 있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검색 로봇 수집 이쪽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막 이렇게 노란불빛 나고 노란불빛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원래 네이버랑 티스토리랑 상성이 안 맞다 보니까 잘 판독을 못 하더라고요 이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현황에서 여기 색인 현황 이걸 봤는데 색인이 만약에 안 되고 있다 하면은 블로그의 글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 글이 만약에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면 여기 요청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웹페이지 수집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내 노출이 안 되는 그 글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네이버 마음이에요 만약 이렇게도 안 된다면 블로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 탭에 노출이 안 되는 게 거의 당연한 게 돼버려서 특히 신규 블로그들은 이게 방법이 없어 만약 내가 블로그 이사를 간다 뭐 여기에 있는 글을 다 복사해 가지고 일로 옮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웹페이지 검색 제외가 있죠 얘를 눌러 가지고 여기서 내 모든 글을 검색이 안 되게끔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내 블로그가 제대로 검색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옮겨야지 안전합니다 물론 원본 글도 당연히 지워 줘야겠죠 이러는 이유가 그냥 글만 지우면 여기에는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중복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구글 서치 콘솔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구글에다가 서치 콘솔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있는 속성 추가를 눌러주면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추가를 누르면 아까처럼 메타 태그를 복사해서 넣으라고 될 거예요 그걸 복사해 가지고 스킨편집 들어가서 아까 그 웹마스터 도구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전 이미 등록을 해 가지고 이거는 따로 안 보여 드릴게요 내 블로그가 나타나죠 얘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크롤링 있죠 여기에서 사이트맵을 눌러요 여기에 보면 추가 테스트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넣었던 RSS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그 사이트맵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등록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 글이 누락이 되었다 내 글이 나타나지 않는다 싶으면 여기 크롤링에 패치에 에즈 구글 들어가서 여기다가 내 글번호를 쓰고 가져오기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 글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싶다 한다면 구글 색인 들어가서 URL 삭제 여기 나오죠 여기다가 그 주소를 입력해 주면 돼요 간단하죠 얘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색인 상태를 누르면 내 지금의 그 글을 잘 수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새로운 보고서로 이동 눌러 주고요 보면은 오류가 없음 얘도 이렇게 이용해 주면 되고요 이 외에도 네이버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걸 이용하고 싶으면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뭐 이외에 빙이나 빙도 웹마스터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구글 애널리틱스 아니면은 네이버 애널리틱스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애널리틱스는 내 블로그의 통계를 보는 거라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이왕이면 블로그 분석을 위해 해주는 게 좋아요 내 블로그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는 게 좋겠죠 티스토리 통계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니까 저는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와 구글에 내 사이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더 알아보고 싶더라도 이와 관련된 약간 좀 고급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 마케팅은 정말 치열하고 정보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급 정보들은 뭐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연구해 보면서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이런저런 테스트들을 해보면서 꼭 연구하는 버릇을 드려야 하고요 그냥 가볍게 블로그를 하는 거라면 검색 등록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추천곡 오브 프로젝트의 커피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 뿅